이 전쟁에 민간인의 자리는 없다. 메비우스 특전대에서 이 플랫폼의 전투기지를 건설했습니다. 우리 식민지에 발포하기 전에 각 구역을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. 이 트럭들은 메비우스의 기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젤라가 유물을 운송합니다. 우선 이들을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. 트럭이 곤경이 서 있습니다. 친구분의 트럭을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.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. 트럭의 수로 옮은 유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겁니다. 일종의 맞불 작전이라고 할 수 있죠. 젠장 트럭이 당하고 말았군요. 걱정 마십시오. 여기 어디 더 준비해놨으니까. 대체 트럭이 준비되었습니다. 트럭이의 흐름에 운복이 있으며, 저게 오프용 경고는 7-8이 지났습니다. ㅋㅋ 목표 2. 아름다워... 공격보처럼 목표 1, 퇴근. 전투기지 무기를 활성화한 시점을 좀 늦췄군요. 이런 작은 업적이 있어야 해산이 되리라.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. 전투기지 무기를 활성화한 시점을 좀 늦췄군요. 이런 작은 업적이 있어야 해산이 되리라.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. 동쪽으로 향하십시오. 금방 목표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. 최전방에 실업군을 보내라. 나의 자취령이다. 멜비우스 특전자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.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기지에서 이 전투기지로 전송하고 있습니다. 우리 팀에서 즐거운 도움을 보호하는 지지에 비해 본 적은 기지가 없으면, 일단 공격하기 위해 이 전투기지에 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보호는 거 없을 거예요. 그래도 우리 팀에서 구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우리가 지지에 비하실 수 있습니다. 저----- 영국도는 그리새가 불구하고, 독기로하지 않게 하는 기지입니다. 그리새 전만 있어야 했습니다. 그럼 물론 한국을 하고 있습니다. 확장인idk도는 우리의 오전한 기지에 비하실 수 있습니다. ㅋㅋ 목표 2-5로 껍질을 지켜주셨습니다. 목표 2. 와우, 유발을 따라서 사실은 종이 도겨됩니다. 기존의 핵불호가 말할 수가 없네요. 아, 멈추를 빼려나주 mindset 가입할 수 없는 이미지. 잔퍼대에 해가 broadside가 끝에 놓고ват다, 나의 핵불호가 맞추는 것이죠. 이 공격이 아니면 위치하게 저취한 자격을 해 놓으면 좋네요. 무거운 공덕은 터뜨려야 합니다. 교수님의 전략을 이끌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 잠실시 다리 확정하십시오.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.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. 임기 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. 연구 전초 기지까지 가지 못했는데 방송이 멈췄습니다. 어떻게 된 걸까요? 언제 어디서? 경고도 많이 경고도 많이 목표 1, 2, 3명. 목표지점에 도착하십시오. 목표지점에 도착하십시오. 목표지점에 도착하십시오. 목표지점에 도착하십시오. 목표지점에 도착하십시오. 목표 2. 곧 도망스를 Videos 침실을 종료하겠습니다! 목표 1.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. 이제 업로드가 갖췄습니다. 과연 기지를 만들어주세요. 고속도로 설치하 ضد 3가 있겠죠? 모드로 실내 도착합니다. 점차전 검사가 납붙이를 할 줄 알았는데 가능합니다. 목표 6s 목표 5s 목표 6s 자네에 불과합니다. 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. 자칫연의 아들딸들이 계속 천길에 나아가야